안녕하세요. 소나우스의 장경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짧게 리버에 대한 아나토미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 리버의 모형을 가지고 나왔죠. 선생님들이 보고 있는 리버는 정면에서 바라보는 뷰포인트입니다. 우리 서지칼 뷰포인트라고도 얘기하죠. 제가 잠깐 빼서 좀 볼까요? 이러한 형태와 모양을 가진 리버가 어디에? 한 사람의 몸에 이쯤에 위치되어 있죠. 해서 항상 갈비뼈의 적게는 1분의 1, 많게는 2분의 3 이상이 가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컨디션에 있는 리버를 우리가 초음파로 검사할 때는 어떻게 입사를 할까요? 앞쪽에 갈비뼈가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프로브를 정면에서 이렇게 수직각도로 입사를 해서는 얻어낼 수 있는 영역이 축소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간을 볼 때는 항상 어떻게 보든가요? 갈비뼈 아래쪽 간 하연에서 프로브를 앵귤레이션, 머리 쪽으로 빔을 주면서 갈비뼈 뒤쪽에 있는 리버들을 영상화시키게 되죠. 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 간에 대한 해부학적인 구조와 명칭이 초음파만 시작했다면 헷갈린다고 말씀을 하세요. 직접 들여다보는 간에 대한 아나토미는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초음파에서 보여지는 세그멘트가 실제 간과 연관을 시키기가 어렵다 해서 제가 직접 모형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정면에서 바라보는 서지칼 뷰포인트에서는 자 이쪽에 간 우협이죠. 이쪽에 간 좌협입니다. 자 간 좌협의 상층 위쪽부터 우리 세그멘트 1번부터 8번까지 넘버링 되죠. 2번 세그멘트를 시작으로 시계방향으로 넘버링 하시면 돼요. 즉 얘가 2번이죠.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으로 되어 있어요. 정면에서 보여지는 세그멘트 중에 선생님들이 초음파로 접근하기 가장 어려운 세그멘트가 누구겠어요? 그렇다면. 얘죠 얘. 왜? 상방에 있고 앞쪽, 프론탈 쪽에 존재한다. 자 위치는 간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아래쪽에 있는 세그멘트들은 리버의 인페리어 쪽에서 프로브 입사해서 빔을 섹시어링 했을 때 구현해내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구역을 초음파로 구현하려니 서브코스탈로 들어가서 빔을 입사시켜도 가장 파필드예요. 자 그렇다면 직접 대고 보기에는 갈비뼈가 완전히 가려지는 위치죠. 세그멘트 8번. 그래서 얘는 어떻게 봐요?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 인터코스탈에서 접근해서 보게 되는 게 8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위치 볼게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이에요. 즉, 레프트, 라이트로 나누어서 8번, 7번은 슈페리어 쪽에 있죠. 자 살짝 돌아가 있기 때문에 8번은 안테리어에 위치하지만 7번은 슈페리어이지만 포스텔 쪽으로 돌아가 있다라는 거. 자 또 5번 안테리어에 위치하지만 인페리어 쪽에 있어요. 6번 뒤에 있습니다. 6번은 인페리어이면서 또 포스텔리어예요. 해서 우리 7번과 6번은 앞쪽이 아니라 뒤쪽에 있다라는 거. 자 또 좌협으로 넘어가 볼까요? 4번은 앞쪽 위아래 포진되어 있고요. 우리 AB로 나누기도 하죠. 2번은 앞쪽 위쪽, 3번은 앞쪽이면서 아래쪽이죠. 그럼 1번은 어디 있을까요? 1번 세그먼트는 서지컬 뷰포인트에서는 보이지 않죠? 왜? 간의 후면 뒤쪽에 있어요. 살짝 돌려볼까요? 자 간 후면을 보시면 1번의 위치는 여기 있다라는 거죠. 후면이지만 위쪽에. 해서 정면에서는 1번 세그먼트는 서지컬 뷰포인트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 눈여겨보실 것. 파란색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헤파틱 베인이죠. 자 그렇다면 이 보라색은 포털베인을 얘기해요. 초록색은 담낭과 연결되어 있는 바일덕트입니다. 자 여기 보여지는 빨간색 라인은 헤파틱 아텔입니다. 간 밖에서 간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포타헤파티스라고 그러죠. 간 밖에서 간 안으로 들어가는 위치부터는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빨간색, 보라색이 한 쌍을 이루고 간 내에 페리페랄까지 퍼지고 있죠. 즉 포털베인, 바일덕트, 헤파틱 아테리는 하나의 그룹으로 그룹핑되어서 각 구역의 리버, 페리페랄 끝단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단 헤파틱 베인만 별개로 다닌다는 거죠. 자 또 하나, 헤파틱 베인과 포털베인을 좋은 베인으로 볼 거예요. 헤파틱 베인은 리버의 종축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을 하고 있죠. 즉 간의 종축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브랜칭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진한 보라색 포털베인을 어때요? 리버의 횡축방향으로 브랜칭이 되어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간이 제 몸에 위치해 있다고 보면 헤파틱 베인은 버티칼로 주행하고 있고요. 포털베인은 호리존탈로 주행을 한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은 앉아있지만 검사를 하는 환자분들은 누워서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누웠습니다. 그러면 헤파틱 베인을 잘 보려면 헤파틱 베인은 몸의 종축방향으로 그러잖아요. 그럼 프로브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눕혀서 어프로치하셔야 헤파틱 베인이 잘 보이겠죠. 반면에 포털베인은 몸의 횡으로 주행한다 했으니까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포털베인을 잘 구현하려면 프로브를 세워주셔야겠죠. 이런 각도로 즉 헤파틱 베인이 이 각도라면 포털베인은 이 정도 각도로 세워주셔야 베스를 튜블라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노그라퍼 뷰포인트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아까 얘기 드렸지만 간이 이런 형태로 이 위치에 있다 보니 이 앞쪽에 갈비뼈가 이렇게 마스킹을 하고 있다 보니 우리 초음파 검사 방법은 주로 80% 이상이 간 하연에서 간 위쪽으로 빔을 주는 서브코스탈로 본다 했죠. 그래서 초음파 영상에 보여지는 간의 위치는 이 상태가 아니라 항상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뒤집혀서 보인다 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초음파 처음 시작하는 선생님들은 아나톰이상 세그먼트 따로 외우시고 초음파 영상에서 보여지는 세그먼트를 따로 외우세요.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서브코스탈로에서 보여진 세그먼트 7을 인터코스탈로에서 찾으려면 모양과 위치를 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원리를 아시면 찾아가셔야 되는 거죠. 초음파는. 사람마다 리버의 볼륨과 쉐입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모양과 위치를 외우셨다간 임상에서 환자를 보실 때 낭패를 겪습니다. 왜 정상 서지칼 뷰포인트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간이 소노그라퍼 뷰포인트에서는 이렇게 보일까요? 이유는 뭐다? 서브코스탈 뷰를 보기 때문에 프로브 닿는 부분이 인페리어가 되죠. 이게 프로브라고 생각하시고 프로브 지금 여기다 디텍션 했어요. 빔을 이렇게 입사시킨 거예요. 그럼 입사는 간의 하연에서 들어가지만 이 빔의 출사는 어디서? 이쯤에서 나오겠죠. 초음파 영상에 프로브가 닿는 부분이 위에 뜨죠. 빔이 출사되는 게 아래쪽이에요. 파필드. 그 얘기는 초음파 영상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뒤집혀 보일 수밖에 없죠. 프로브가 닿는 인페리어가 위쪽에 구현될 거고 빔이 출사되는 슈페리어가 아래쪽에 구현돼서 초음파 영상은 그림으로 뜹니다. 그렇다면 초음파 영상학 쪽으로 보이는 리버와 아나톰이 다시 봐야 되겠죠. 정면에서 본다면 좌측 상방부터 2번 세그멘트로 시계방향으로 돌았죠. 초음파 영상에서는 이렇게 보여요. 좌측 상방이 2번 세그멘트가 아니라 3번 세그멘트죠. 그럼 좌측 하방이 2번 세그멘트예요. 이 상태가 선생님들이 정면 뷰인 것이 이게 2번입니다. 제가 손으로 잡고 있을게요. 이게 그대로 이렇게 들린 거죠. 그러니 이게 2번 맞죠? 2번,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이 돼요. 선생님들은 초음파상 기억하셔야 될 아나톰이는 이 방향으로 기억하셔야 되죠. 자, 다시 봅니다. 간의 후면이고요. 인페리어 슈페리어가 뒤집어진 상태예요. 보여지는 이 형태의 영상이 초음파 영상에서 보여지는 리버의 서브코스탈 영상입니다. 자, 헤파틱 베인, 포털 베인이고요. 담낭의 폰더스가 위쪽을 향해서 보여지는 것이 초음파 영상의 일반적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정면에서 보여지는 아나톰이와 초음파상에 보여지는 아나톰이의 이유 대다수가 서브코스탈로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거 자, 예를 들면 키드니 같은 경우는 서브코스탈로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리버 하연에 빠져 있기 때문에 트랜스 아니면 롱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키드니 초음파 영상은 위아래가 뒤집혀서 보일 일이 없죠. 상복부 초음파로 보여지는 장기 중에 위아래가 뒤집혀서 보여지는 장기는 누구? 리버가 유일합니다. 판크레아스, 키드니, 브래더 이런 애들은 전부 트랜스, 롱지섹션을 하기 때문에 서브코스탈로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리버에 달려있는 쥐비까지 위아래가 뒤집혀서 보여지는 것이 초음파 영상의 기본 뷰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시 나눠 볼게요. 헤파틱 베인은 버티칼 주행을 하면서 간의 구액과 구액 사이를 지나가죠. 해서 이걸 뭐라 부를까요? 인터로브라 그래요. 로브와 로브 사이를 지나간다 해서 다시 거꾸로 돌려 말하면 헤파틱 베인은 간의 구역과 구역을 나누어 주는 인디케이터가 된다는 얘기죠. 자 헤파틱 베인은 크기 3개로 갈립니다. 가운데를 지나가는 미들 헤파틱 좌협으로 지나가는 레프트 헤파틱 우협으로 지나가는 라이트 헤파틱 즉 중앙을 지나가는 미들 헤파틱은 간의 우협과 간의 좌협을 나누어 주는 인디케이터예요. 즉 미들 헤파틱을 기준으로 보시는 화면의 왼편이 우협 보시는 화면의 오른편이 좌협이죠. 그렇다면 우협을 지나가는 라이트 헤파틱 베인은 라이트 로브를 안테리어와 포스테리어로 갈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좌협으로 지나가는 레프트 헤파틱 베인은 간의 좌협을 메디안과 라테랄로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죠. 반면에 포털베인은 어때요? 전면에서 포털베인 잘 안 보이시죠? 뒤쪽에 보이는 보라색 라인이에요. 얘는 호리존탈로 주행을 하면서 후면으로 볼게요. 포털베인의 각각의 페리페랄 브랜치들은 각각의 세그멘탈로 관통하고 있죠. 포털베인의 페리페랄 브랜치들은 개별의 세그멘트로 하나씩 꽂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털베인은 인트라로브라 그래요. 포털베인은 리버를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각각의 페리페랄 브랜치들이 각각의 세그멘트 안으로 관통합니다. 그 얘기는 포털베인의 페리페랄 브랜치만 잘 트레이스 할 수 있다면 세그멘트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 라는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겠죠. 자 또 하나 봅니다. 간의 좌엽과 우엽의 차이점인데요. 간의 우엽은 옆에서 보면 상당한 스크리스를 갖고 있죠.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두께감이 상당하다는 얘기에요. 반면에 간의 좌엽은 상당히 쓰이네요. 우리가 초음파로 어떤 구조물을 통과해서 영상으로 만들 때 시크니스가 두꺼울수록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잖아요. 깊게 들어가야 되니까. 해서 초음파라는 툴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간의 우엽은 간의 좌엽보다 한 번의 앞뒤를 다 보기가 불리한 조건이죠. 그래서 간의 우엽은 안테리어와 포스테리어로 나누어 놓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좌엽은 상당히 얇아요. 앞뒤를 가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좌엽은 뭘로 나눴어요? 안쪽과 바깥쪽으로 구분을 지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빠르시겠죠. 좌엽은 뷰 한 번에 초음파비임 입사 한 번으로 안테리어 쪽과 포스테리어 쪽을 충분히 표시하겠죠. 이 정도밖에 두께가 안 되니까. 근데 우엽은 어때요? 두께감이 상당하죠. 그래서 좌엽은 뷰 한 번으로 안테리어 쪽과 뒷쪽 포스테리어 쪽을 구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오베이스 한 분들. 포스테리어 쪽의 영향은 퀄리티가 디크리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엽은 안테리어와 포스테리어를 나누어서 인지하십니다. 그래야 각각 쪼개서 들어가기가 편하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리버의 아나톰이 실제는 아니지만 세그멘트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빠르게 이해시켜 드리려고 모형을 가지고 잠깐 한 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설명드리지만 해파틱 베인과 포털 베인을 기준으로 세그멘트를 나누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해파틱 베인은 간의 구획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간의 우엽과 좌엽, 우엽은 안테리어, 포스테리어를 갈라주는 인디케이터 좌엽은 메디안과 라테라를 갈라주는 인디케이터 반면에 포털 베인은 각각의 페리페랄 브랜치가 세그멘트로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포털 베인의 페리페랄만 트레이스할 수 있다면 여덟 개의 세그멘트가 다 인지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정면에서 바라보는 서지칼 뷰포인트예요. 우리 이쪽은 라이트로 보여요. 뒤쪽에 돌아가 있기 때문에 라이트의 포스테리어고요. 라이트의 안테리어, 레프트의 안쪽에 있으니까 메디안, 레프트의 바깥쪽에 있어서 렙트 라테라입니다. 자, 횡으로 둘을 나누었죠. 위쪽에 있는 파트가 슈페리어, 아래쪽에 있는 파트가 인페리어 파트예요. 자, 후면을 볼까요? 서지칼 뷰포인트의 후면입니다. 위쪽이 슈페리어 세그멘트들, 아래쪽이 인페리어 세그멘트들, 이쪽이 좌엽, 이쪽이 우엽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초음파는 선생님들은 이 뷰가 의미가 있다? 없다라는 얘기죠. 정면의 세그멘트만 인지하시고요. 초음파상 보여지는 뷰는 이 뷰가 아니라 이 상태에서 돌려주셔야 되죠. 그래서 인페리어가 상방층을 향하게, 슈페리어가 하방층을 향하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그멘트 다시 한번 인지하세요. 2번, 3번, 4번, 담낭 옆에 5번이죠. 아래쪽에 8번이죠. 포스테리어 파트 6번, 7번 이 상태에서 돌려보시면서 아나토미 개념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실게요. 수고하셨습니다. دا che 자막 제공자